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티입니다 여기는 대전 조이마루 골프존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가족 스크린 골프 대회 결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제가 시상식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울러서 도티와 함께하는 이벤트 매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도티의 골프 실력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휠크 및 아우 Q. Quanna Q. Q. 지금 100점만 더 넘으면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했어요! 아 그냥 좋아요? 저 무슨지 알죠? 더불어 온 거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쳤어요? 아 그냥..그냥 쳐도 로티는 그냥 있겠다. 네. 알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우승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초특력 도띠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불구장님과 만들어서 특별히 있는 최정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띠님도 함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올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초특력 도띠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엄마랑 그냥 추억 쌓아서 자겨운 마음이 나왔는데 우승하게 돼서 너무 열광이 있습니다. 놀려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쁜 소연이 되었고요. 스크린 받아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대전 조이마루 골프존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는데요. 이벤트 매치에서 선물 받아간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가족 스크린 골프 대회에서 수상한 친구들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골프존에는 다양한 골프시설과 문화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가족 단위로 방문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놀러와보세요. 그럼 이맘붕 안녕 가족 스크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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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